에잉 기물웨잉 저 어제 몰랭하느라 늦게 잤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제 진짜 너무 못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그냥 나한테 벌을 줬어 잠을 쫓게 자라는 벌 잠을 못자겠더라고 진짜 어제 감 좀 찾고 잤어요 아아 병찬이네 아 씨바 떨어지니까 병찬이 만나네 X같다 병찬이 잘 지냈나? 와우 화려하게 싸고 왔네 병찬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적팀에 라이즈랑 블라디가 있는데도 덤불조끼를 올려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덤불조끼 괴물쥐님 어제 홧김에 실수로 청계선거 환불 가능한가요? 아이 김순건이 열개 술 드셨나요? 많이 싸주시더라고 근데 이거 어쩌죠? 이미 제 잠속에 있는걸요 미안합니다 대신에 김순건이 돼절로 오면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뭘 김밥천국이야 뭘 콤밥을 사주고 빤쓰러내 오이겁네 무슨 역개운동 코만큼의 아 아 아 backed 에이로 이이밀 아 아 후재화님 선계 소면 밥사줄건가요? 비주니 스킴dflows의고 있는 거 이이밀 아occup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냥 퀴받고 밥사주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네 뭔가 돈주고 만나면 갔네 너 그거 좀 이상하잖아 힐 있을텐데 아 그 어머니백개 이이이이이이히므리이 아아아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스키받고 밥 사줘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네 뭔가 돈주고 만남을 갖는어 좀 이상하잖아 힐이 쓸텐데 어 썼구나 오쉈이 리산드로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아 이게 또 오늘은 티미리존 럭키할려나 진짜 요 며칠 너무 안좋았어 자 이쁜 각이 나옵니다 오 예 말투필스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르블랑 좀 아파다 싶으면 신발 혀르멘스로 바꾸면 돼요 그냥 정령 영상이나 저공형 투구도 사 그러면 안 아파 아니 왜 지랄이지 아니 뭐 신발 바꾸는 거 가지고 캐레 4개 이래서 다이아 찌그레기들이 안 되는 거야 욕먹는 거야 이래서 답답이라고 아니 나 씹어 어제 몰랭하는데 아니 몰랭하는데 저격한 건지 만난 건지 모르겠는데 몰랭을 해도 파스를 만나더라고 어제 몰랭하는데 적팀에 장재앙이 있는 거야 아 설마 나랑 그냥 같은 석시계시 했는데 진짜 그 파스더라고 질뻔했어 애 때문에 이 악물고에 나 이길라고 하지만 제 베인 앞에서 무너졌죠 아니 뭘 자꾸 월 500이래 헌소리 좀 하지마 야 월 500이면 나 연패에도 웃을 수 있어 진짜 아 그건 아니까 아니 나는 근데 아 내가 왜 사람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롤 롤 점수에 기분이 좌우돼 진짜 얼마나 안심한지 모르겠어 내가 어제도 방송 끄고 진짜 아 그냥 방송이나 가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우울하더라고 클 시간이 없어 월 500인 줄은 몰랐네요 배신감에 쿠키를 더 이상 아 아 사원님 진짜 백개 헛소리에 그거 다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월 500이었으면 진짜 아 이사같이 내가 이런 집에 살겠어 어 들려요 이거 이것 때문에 잠이 깨요 씨발 바람 부는 날에 점화 왜 안써 아 점화 좀 빨리 써 아 왜 이렇게 늦겠어 네이스 울고 아 미드 진짜 분위기 깨네 아 아 오늘 왜 이렇게 성이 났냐고요 저는 원래 롤할 때 항상 성이 나있어요 특히 서포터나 정글이 못하면 근데 알잖아요 롤 갬수성은 너무 없네 롤하면 나처럼 될 거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래 그거는 되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롤하는 방 와서 왜 이렇게 화가 나있나요 왜겠어 롤을 하니까 기분 크시고 영어 버전으로 해주세요 아니 헬보이님 많아서 아니 영어 버전 너무 재미없어서 폐지시켰는데 너무 억지야 그거 너무 뇌절이라서 아이 고맙습니다 그거 너무 재미없어서 갖다 버렸어요 그냥 한번 폐지한 건 돌아오지 않아요 재미없으면 재미있게 하세요 아우 쉣 아 진짜 폐지됐는데 이번만 오늘 재고 남은 것만 처리할게요 그러면 삐잉 빈소금 아아 고맙습니다 이거 버릴라 그랬는데 원래 그냥 팔아달라고 하시니까 이왕물 웃기다 그러네 내가 싫어하니까 요새 청개구리 됐어 쥐돌이는 살짝 이런 씨발 오빠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에요 물결태우 어제 잘 먹었어요 어 잘 들어갔어? 아 방송 보지 말라니까 왜 들어왔어 상환급 받아주면서 자괴가 만들어요 아니 뭐 무시하면 초심 잃었다 그러고 받아주면은 자괴가 만들냐고 씨발 어쩌라는 거야 맞지 않까 그냥 나이스 세일러스 진정 믿고 있었다구 버스 인정하자 재환아 인정할게요 저는 인정해요 내가 잘하면 잘하고 못해 못해 이번 명파 솔직히 못했어요 으아아악 새끼가 손넘을라 그러네 아니 뭔 자꾸 정모를 하지 진짜 미치겠네 아니 저랑 정모에서 뭐하게요 야 안경 쓴 사람 모아서 다같이 마지막에 인기몰이 단체색하고 끝나고 어? 찍으면 레전드네 어 뭐야 아 쟤가 어디 놀러가면 먹을거 많이 먹어 피씨방도 잘 안가는게 피씨방 가면은 먹을거 존나 시켜먹어야 돼 알바가 나 싫어해 사적인 말 안걸어요 알바한테 저도 싫을거 같애서 나 같아도 피씨방에서 겜만하는 새끼가 어? 말거면 뭐하겠냐? 저는 진짜 불편하게 안해 진짜 그냥 딱 필요한 말만 해 진짜 나 이렇게 돈줄 때 터치는 일부를 안할라 그래 기분 나쁠까봐 어 잠시만요 아아아아 이게 안타지네 아아 진짜 아 님들때매 쓰다떨다 직접 못했잖아요 아이씨 아이씨 레드로 목좀 축입시다 진짜 너무 지금 너무 힘드네요 아니 목좀 축이라잖아 님들이 그래요 세쥬가 먹으라는데 근데 카직스한테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나 암만 잘라면 뭐해 상대 원딜이 괴물진대 죽여도 죽여도 살아나는 불사 원딜 잭슨님 봇을 가세요 봇 절대 안가는데 아니 이거 누가 지킬건데 아 잭슨 곧가라고 어 오오 쉣 세주안이 진정 믿고 있었다구 아 이거 누구지지 이거 쓰레시랑 세주안이 전부 잘했는데 둘다 저는 일단 쓰레시한테 주고싶어요 일단 쓰레시는 원딜이 이렇게 초반에 많이 못했는데 근데 나무소리는 하지 않고 정말 서퍼들 표본이었어 하트 아 여러분 바로 메스터 러닝 할게요 예 여기서 멈추면 안돼야 바로 갑시다 아.. 아 진짜 이새끼 아 김현장 전율상모드 이새끼 방풀 ㅈㄴ해 그냥 저격도 ㅈㄴ하고 ㅅㄴ 넌 진짜 실제로 패시방에서 보잖아 너 대가리 내려친다 진짜 마우스로 만나지 마라 나나 야 진리언 좀 느낌이 있다 아.. 귀엽네 귀엽네 나아하하하 휑신 오르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 돈 먹지 말지 근데 어이 어이 돈 같이 먹어야지 니가 하고 와 어이 헐 막타쳐 eting 배클 slight 갯물지 트위치잖아 벨커주님 앞으로 절약하지 마세요 태양은 멀리 있을 때 아름다운 것 저희 서로 살짝 거리를 두고 응원한다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이 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제맹bot 폭탄으로 그냥 부숴버렸죠 그러니깐요 저도 진짜 두 선생님이랑 미드 딱 만나면 정말 선할텐데 아 아 깨비 아 나 근데 진짜 내 티어는 어딜까 마스터 가면 떨어지고 다이아에선 학살하고 아 깨비 캐릭 아 진정 살 것 같다 정말 아 이 데이터 쪼가리가 뭐라고 사람 기분이 이렇게 바뀌냐 어 진짜 한심해 죽겠는데 너무 좋네 수영장 패티 케이틀린 써줄어요 원해요 근데 명령을 하네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제발 스파킹 써주세요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장지환 케이틀빛 그만 봐라 너나 그만 봐 저는 이런 데이터 게임 그림에 일러스트 이런 거에 전혀 막 좋아 그런 거 없어요 원소술사는 이펙트 때문에 와 근데 럭스 얘 진짜 근본 없다 원소술사를 안 끼고 럭포터를 안 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정신 나갔냐 너 아 이새끼 진짜 아니 뭐 하자는 거야 럭스야 럭스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그냥 가만히 집 가면 돼 저거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 그거 저게 움직이는 진동을 감지하는 거라 가만히 서 있으면 몰라요 알아요? 네 아 이렇게 저 세 글자가 되게 좀 그렇네 기분이 네이스 네이스 죽여버려 개새끼들 그냥 오우 야 얘 진짜 잘한다 물론 원딜이 잘 호응해주니까 원딜 못하냐면 답도 없어 그냥 뭘 갈리오도 다타기아랑 해야되는 거에 엮겹겠지야 어? 얘 다이 왜 얘 다이아지? 이러지 근데 어? 다이아 주제에 밥 다 잘 챙겨 먹으면 윗상이잖아 내가 봐도 윗상이야 좀 이기고 쳐먹던가 뭐 했다고 밥만 쳐먹어 오늘은 좀 먹을만한 거 같아요 나 오늘 나한테 상 주려고 자 요 며칠 동안 진짜 연패 많이 했는데 잘 버텨서 결국 다시 연승하는구나 괴물짓 진짜 잘했다 오늘 치킨 시켜야겠다 지화 너도 다음 판한테 나가고 싶어서 호감작 하는 거냐 아 뭔 소리야 나 그런데 길 그게 안 돼 나는 물론 껴주면 빤스도 안 입고 달려가긴 하는데 달려가는 동안 혀 바닥을 핥으면서 달려간다 진짜로 그게 아니니까 아니 맞잖아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 아 맞아 다 흡연하러 가야 되는데 아 맞다 아 님들 그냥 메모장에 하세요 이거 판 끝나고 갈게 닷지 난 바로 갔다 올게 그러면 용량 커졌다고 욕을 얼마나 좋은 거야 그냥 뭐 하나하나 그냥 한 대사마다 욕을 적나? 누가 정글러가 아닌데? 얘 정글러 70승 15패? 지엔지야 믿고 있었다구 오케이 좋아요 왜 내 전적 좋은데? 누가 봐도 믿는 짓스러운 온딜런데 아 지환아 너희 팀에 660패하고 승률 딱 50% 그거 나잖아 진짜 지환이형 얼굴로는 칼검하는데 롤 실력으론 못 가겠다 그럼요 제가 또 인신공격은 참아도 롤 못한다고 하면 너무 화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핑화했다 이거 좀 지워줘라 내가 왔다 하하 하하 어이 그거를 야 이거 선 넘네 야 언디리 세대 쳐놓을 막타를 쳐? 정신이 나갔어 그냥 그 왜 찐따들이 염색하면 진짜 더 보기 싫어 나 안 하잖아 그래서 저는 염색 살면서 노란색을 염색해본 적이 없어요 25년 살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브릿지를 여기만 이거 노란색을 해줬는데 뭘 고해 피어싱을 해 딱 봐도 소라고 놀릴 거구만 브릿지한 형들이 문방글에서 100원 달라고 하면 그냥 뺏겼는데 리얼 칸네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